자 3주차 확인학습 문제 보죠. 1번 가격탄력성. 자 가격탄력성은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러면 식은 뭐 분의 뭐? 가격분의 수요량.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값이다. 맞죠? 우리가 a분의 b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읽는다?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b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라면 그러면 탄력성 값은 얼마? 1이죠. 1. 이걸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 값은 1이라고 해요. epsilon 쓰는 건 이건 탄력성을 얘기하는 기호이기도 해요. 자 3번에 수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양의 변화가 큰 거죠.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적이다.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다.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맞네요. 네 번째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비 내리니까 세워져 있어야죠. 세워져 있는 건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함수식이 q는 100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p는 숫자 q는 숫자 이게 중요한 함수식이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이 100으로 언제나 일정하대요. 무슨 선?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이에요. 얘가 딱 100인 이렇게 pq가 있을 때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이고 가격탄력성은 얼마? 양은 100으로 일정하지만 양의 변화율은 얼마다? 0%다. 그러면 가격탄력성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p는 숫자 q는 숫자 이게 딱 등장했을 때 아 이건 완전이네. 완전 탄력인지 완전 비탄력인지 해석해야 되고 q는 100으로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는 건 수직선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게 이제 탄력성에 연결을 지을 때 완전 비탄력, 탄력성은 0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암기했을 때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수요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럼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뭐하다? 탄력적이다. 맞네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리면 공급의 탄력성은 뭐다? 비탄력적이다. 자 인허가가 어려울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어렵다라는 거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게 만드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자 각의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누가 탄력적이다? 장기가 탄력적인 거죠. 장기에 더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무조건 장기에 탄력적이고 단기에 비탄력적이에요. 세수, 주, 장. 장기가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각의 탄력성은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보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얘의 교차 탄력성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봤죠. 이건 뭐 구하나 마나 무슨 관계? 대체제. 대체제죠. 자 주택이 나오면 대체제예요 다. 자 그럼 얘를 구할 때 얘를 좀 간단히 얘기한다면 소형 중요하지 않고 임차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아파트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 아파트가 해당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교차 탄력성을 쓴다라면 오피스텔 가격이 10%, 아파트 수량이 5%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10%분의 5%니까 얼마? 0.5, 0.5 대체제 이렇게 나와야죠. 자 대체제인 건 살 때 안 사는 거죠. 그 살 때 안 사는지를 봤더니 당연히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하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 안 살 때 샀으니까 당연히 대체제죠. 자 네 번째 보죠. 가격 탄력성에서. 자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다. 공급을 증가시키고 자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공급은 증가했고 수요는 탄력성이 클수록이라는 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인 거예요. 탄력적인 거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해석하지 말고 첫 번째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수요는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균형점의 이동을 일으켰을 거예요. 공급 증가니까 첫 번째 양 증가. 자 두 번째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하락 이렇게 균형점의 이동을 판단하고 이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걸 찾아야죠. 탄력적이니까 뭐가 많이 변해야 돼요. 양이 크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 어떻게?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변해야죠. 물어보는 것이 임대료, 가격 물어봤네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떻게? 작게.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어떻다? 작다. 맞네요. 양을 물어본다라면 양의 증가폭이 크다. 양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2번 보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럴 때 크게 앞에 있는 더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괜찮아요. 한번 또 해석해보죠.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균형점 이동을 먼저 판단한다라면 양 감소. 수요 감소니까 가격 하락 이렇게 체크해놓고 자기가 비탄력이니까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하지만 비탄력이니까 양이 작게 변해야 돼요. 양이 작게. 그리고 가격은 크게. 이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가격을 물어봤네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크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가격은 크게 하락한다. 맞네요. 양은 작게 감소한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자 3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변했으니까 균형점 이동을 또 찾아보면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공급 감소니까 자 이때 비탄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이 크게 변해야 돼요. 작게 변해야 돼요. 작게. 그래서 양이 작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은 크게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니까 가격은 상승하는데 크게 상승해야 돼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작게가 아니라 크게. 이때 더는 의미가 없는 거고. 3번이 틀렸네요. 3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으면 이라고 나왔어요.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얘가 비탄력이라는 거죠. 비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아까 암기했던 게 뭐예요. 가수비가 뭐다? 고가다. 고가일 때 유리하다 이런 거였죠. 자 총수입이 나왔을 때는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다. 그래서 비탄력이니까 얘가 임대료가 올라갈 때 고가일 때 총수입이 뭐한다? 증가한다. 맞네요. 자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그러면 고가일 때 유리하니까 탄력적일 때는 뭐일 때 유리하다. 저가일 때 유리하다. 이래서.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낮으면 유리한데 올라갔으니까 불리하겠죠. 불리하다라면 총수입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5번 보죠. 자 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빨리만 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균형점 이동 찾고 크기의 작기를 집어넣어서 천천히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건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나오면 맞으려고 좀 생각하면서 공부한 게 어려우니까 꼭 맞아야 돼요. 너무 빨리만 풀려고 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자 보죠.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아파트의 가격분에 아파트의 수요량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파트 가격은 16호. 아파트 수요량은 4. 4죠. 4. 4% 하면 0.25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가 중요하죠. 교차 탄력성. 보니까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변하는 양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앞에 생략된 건 뭐다?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다른 재화는 뭐가 있다?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분에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16% 다세대 수요량은 8% 그래서 0.5 이렇게 되겠네요. 0.5, 0.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6번 보죠.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 자 아파트의 전체 수량이 얼마나 변했냐. 자 근데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줬네요.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줬고 소득도 줬고 다른 재화 가격도 줬어요. 얘들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다 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총 아파트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기에다가 아파트 전체 수요량을 의미하는 거고 자 얘는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에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다. 이걸 세 개를 더해야 된다. 자 이때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한 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는 교차 탄력성 곱하면 되겠네요. 자 곱하면 각각 2%씩 변했대요. 자 곱하고 곱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에 의한 건 얼마? 1.2% 소득에 의한 건 0.8%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한 건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얘가 다 2%씩 상승했다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도 올랐고 소득도 올랐고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대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정상재고 대체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법칙. 이건 뭐 모든 재화가 수요법칙에 들어맞으니까 무조건 비싸면 안 산다. 정상재니까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벌면 산다. 자 대체제 관계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면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 안 사고 대신 아파트 산다. 얘 산다네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더야 하면 1.8% 증가. 얘가 이제 반대니까 큰 거에 잔을 빼는 거죠. 빼면 얼마? 0.6% 큰 거 방향 따라간다. 그래서 0.6% 증가 이렇게 돼야죠. 0.6% 증가. 중요한 문제고 오늘 중요한 문제는 4번과 6번 문제인 거예요. 7번 보죠. 자 일시적인 규제 완화, 가격 거품 이런 것들은 규제 같은 건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보니까 자 이거 정점에 저점에 이르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이 경사가 졌다. 올라갈 때는 느리고 내려갈 때는 빠르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라갈 때의 기간은 길어요 짧아요. 길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걸 느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시간이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문제는 느리다라고 표현된 거고 지금은 시간이 길다. 그럼 내려갈 때는 기간이 어떻다? 짧다. 기간은 짧게. 이건 느리다를 얘기하고 얘는 빠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로 나올지 시간, 기간으로 나올지 잘 구분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올라갈 때는 서서히 내려갈 때는 빠르게.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와 진폭이 어떻고 크고 일반적으로 불규칙, 불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고. 회복 국면의 경우라고 나왔어요. 회복이니까 올라가는 경우죠. 올라가는 결제. 문제는 과거의 사례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어디에 있냐, 과거가 어디에 있겠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를 묻는 거죠.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여기 아래에 있어야 돼. 이미 지났어야 돼요. 그럼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맞는 얘기고. 상향 국면 나왔어요. 이럴 때 누가 시장을 주도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것은 암기했던 것이 하수중시였죠. 내려갈 때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누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한다. 여기서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러면 주도한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매도자가 거래를 미룬다라고 나와야죠.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거래를 미룬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8번 보죠. 거미지비론에서 균형의 이동을 동태학적으로 설명한 거다. 맞죠? 거미지비론에서 우리가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때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이 오래 걸린다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수요량은 바로 변하는데 뭐가? 공급량이 중요한 건 공급이 만드는 데 오래 걸려서 공급량이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가격의 폭등과 폭락 같은 현상. 이걸 거미지비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거미지비론으로 농축산물이 폭등폭락에 나타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맞아요. 맞죠? 거미지비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업용, 공업용이고 주거용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에서 더 잘 나타난다. 상업용에서 거미지비론에 잘 적용시킬 수 있다. 거미지비론은 가격에 폭등폭락이 더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택가격도 많이 오르고 내리죠. 주택의 가격도 오르고 내리죠. 상가, 공장은 더 많이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주택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아파트는 있지만 큰 상가가 없어서 경험을 못했다 뿐이지 주택의 가격 변동보다 상가, 공장의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해석하면 가격의 폭등과 폭락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거미지비론이에요. 거미지비론은 어떤 부동산에 더 잘 적용되냐. 상업용, 공업용에 잘 적용된다. 그래서 거미지비론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상업용 부동산에서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주거용은 거미지비론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4번에 공급자는 현재 시장임대로만 반응하여 즉 현재 배출 가격이 높아졌다고 심긴 했지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미래에 나오는데 미래에 이 공급이 쏟아져서 나올 때의 가격을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폭락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미래 예측을 하지 못한다고 전제한다. 맞죠? 거미지비론은 공급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비탄력적인 재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건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면 탄력적이고 이게 오래 걸린다니까 비탄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탄력이니까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재화에 부동산 경기변동 양상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 9번 보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수의 가격이 탄력성이 1.1이고 공급이 0.9래요. 우리가 이제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무슨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면 수의 탄력성이 크니까 A는 무슨형? 수렴형.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0.8, 0.5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0.8이지만 우리가 따질 건 이 기울기는 기울기의 크기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다 플러스로 본다예요. 그러면 플러스로 보면 얘는 플러스 0.8이고 얘는 0.5죠. 그러면 얘가 큰 거예요. 기울기 크기는. 공기가 크면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죠. 그럼 무슨형이다? 발산형이죠. 얘는 발산형. 그래서 얘는 발산형.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C를 보니까 얘는 함수식이 나왔네요. D가 나오면 수요거. S가 나오면 공급거.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죠. 기울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함수식에서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절대값이 있어서 플러스값만 보면 되는 거죠.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1. 그러면 2분의 1. P의 개수 2. Q의 개수 5니까 2분의 5. 2가 큰 거네요. 그러면 공기가 큰 거죠. 그럼 무슨형? 수렴형.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수렴, 발산, 수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국지성은 지역화와 똑같죠?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지역마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다? 균일하지 않게 형성된다. 이질적으로 형성된다? 균일하지 않게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한번 해석해보면. 2번 지문이 올해 답이었으니까. 33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으로 인하면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유는 공급이 어렵다. 공급이 어려우니까 균형가격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언제 더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다음에는 예를 속여낼 거예요. 여기 장기적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별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 맞고. 이질성의 주택은 일생 강해서 물리적 관점의 주택으로 물리적 관점의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분석하기가 어렵다죠.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건 얘가 어렵다가 나와야 돼요. 물리적 관점의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때 물리적으로는 분석이 어렵고. 그래서 동질화시킨 개념을 하나 만들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랬죠. 단기라고 나오면 얘는 신규를 얘기하지 않는다죠. 우리가 학교론에서 단기라는 건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한다?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이건 절양 개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 배웠던 거 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개념서에 있는 문제가 좀 비슷하게 출제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서 꼭 개념서에 있는 문제와 확인학습 문제 10문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복 많이 받아요. 모두 합격하길 바라고. 근데 손만 들어서 합격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